자 우리 이제 마지막 수업 시작하죠. 일단 원장님께서 임기원 교수님 꽃미남이 아니라 너만 보여 꽃미남... 너만 보여 임기원이래. 그래서 잘못 얘기했다고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셔서 임기원 교수님 너만 보여 임기원. 꽃미남은 메가에서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임기원 교수님 멋있죠? 요즘 이상하게 외모에 더 신경 쓰시는 것 같아. 자 우리 이제 테마 6보죠. 정보연재가치. 자 이건 우리 이제 원리는 사실 나중에 한 7월달쯤 5월달 6월달 넘어가면 제가 원리를 좀 설명해 줄 거고 이 풀이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 이 문제는 지금까지 뭐 따로 응용문제가 나온 적은 없고 그냥 결과값만 정보연재가치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니까. 자 정보의 현재가치. 정보의 값어치를 구해라. 현재값으로 구해라 라는 얘기죠. 정보의 얼마의 값어치가 있느냐. 이 정보의 값어치가 몇 원의 값어치가 있느냐를 금액으로 표현하는데 현재값으로 표현해라 라는 얘기에요. 자 결과는 정보연재가치는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에다가 1플러스 아래 N승으로 나눈다. 차 안 땡. 이렇게 외웠죠. 차 안을 땡긴다. 자 땡긴다 할인은 미래를 현재로 당겨올 때 우리가 현재의 가치가 있고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얘기해요.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하고 미래의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미가라고 하지 않고 내가라고 얘기해요. 내가인데 발음이 너무 어렵잖아. 이게 뭐 자음동화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되거나 이걸 줄여서 내가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래서 현가는 현재가치고 내가라고 얘기하면 미래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래로 가면 우리가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만 붙어도 금액이 점점 커지죠. 금액이 커지니까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을 키워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할증이라고 하고 미래의 가치를 현재값으로 당겨오면 이자가 그만큼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작아질 거니까 이걸 할인한다 라고 얘기해요. 할인과 할증하는 방법은 우리 이제 계산식으로 했을 때 무조건 이자 계산이나 어떤 수익률을 반영해서 계산하는 건 복리 방식이에요. 이자에 이자가 또 붙고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방식. 복리 방식을 취했을 때 얘는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주는 건 할증이고 1 플러스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주면 할증이 되고 1 플러스 R의 N승을 나눠주면 할인이 되는 거예요. 이때 R은 수익률이나 이자율을 얘기하는데 이때 퍼센트가 없는 수익률 없는 수익률이나 이자율을 할인률을 대입시키면 된다. 이건 좀 투자론을 배워야 좀 더 해석할 수 있으니까 제시된 것만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말 문제를 한번 잠깐만 좀 고민해보죠. 우리 뭐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긴 한데. 자 정보현재가치래요. 이 말뜻을 보면 정보를 통해서 값어치가 있다는 건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뭘 얘기하냐면 초과이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보를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내가 1억에 돈을 벌 수 있다. 초과이윤는 1억을 얻을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값으로 봤을 때 정보의 값어치는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이에요. 그럼 초과이윤이 정보가버치가 만약에 1억원이 나왔어요. 이걸 계산해보니까 1억원. 그럼 얘는 초과이윤이 있다는 거죠.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이 얼마? 1억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할당효율적 시장이에요? 아니에요. 이다? 아니다? 아니다. 할당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초과이윤이 있으면 할당이 아니고 초과이윤이 없어야 할당인데 우리 불안정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경쟁이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초과이윤이 있죠. 근데 조건만 갖추면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배웠단 말이에요. 이때 조건이 초과이윤과 뭐가 똑같으면 정보비용이 똑같다라면 할당이 될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우리 수업 중에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보죠. 자 보니까 정보를 통한 초과이윤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정보의 값어치, 이걸 정보의 현재 값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할당이 될 수 없어요. 초과이윤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정보의 초과이윤이 정보 값어치가 1억원이 나왔는데 이 조건이 이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야. 이렇게 조건이 나왔어요. 그럼 이 초과이윤이 사라져야죠. 그럼 조건은 이 초과이윤을 사라지게 하려면 뭐와 똑같으면 정보를 얻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똑같다라면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즉 초과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다라면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정보현재 가치가 1억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초과이윤이 있는데 이 시장이 할당이래. 할당효율적 시장이래요. 그러면 이걸 다시 바꾸면 얘는 뭐랑 똑같아야 돼. 정보 비용과 똑같아야 돼. 그럼 문제에서 출시자가 묻기에 우리 배웠던 걸 가지고 확인할 때 야, 이걸 정보현재 가치가 아니라 이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인데 정보의 현재 비용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직 안 나왔던 유형이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걸로 확인한다면 그러면 할당효율적 시장이라면 정보현재 가치와 뭐가? 정보 비용이 같다라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 시장이 할당효율적 시장이고 똑같은 문제가 주어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예요.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가 지금 정보현재 가치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지 않고 야, 이 시장은 할당효율적 시장이야. 그래서 현재 값으로, 현재 값어치로, 현재 가치로 정보 비용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말이나 얘 말은 어떤 말이에요? 같은 말이야. 즉, 정보현재 가치나 정보 비용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일 때? 할당이라면 이라는 거죠. 그렇게 배웠던 게 말 문제로 나온다라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계산 문제로 그 배웠던 내용이 알고 있느냐라고 확인한다라면 이 문제를 정보현재 가치가 아니라 정보 비용의 현재 값어치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 내용이 중요해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건들지 않고 있다가 33회, 32회 때부터 이 내용을 자꾸 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이 될 수 있어. 언제? 초과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다라면 그런데 정보를 통해서 얻는 초과이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보의 현재 값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할당이라면 정보현재 값어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걸 묻는 거 대신에 예를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당이라고 주고서 이렇게 하나 해석하고 그럼 이제 차안땡을 쓸 건데 정보현재 가치는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에다가 땡긴다. 1플러스 R에 N승으로 나눠준다라는 얘기였죠. 이때 R은 퍼센트가 없는 수익률인데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요구 수익률이 뭔지는 아직 모르지만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알 거고 수익률이 연 10%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는 결국은 몇 원 이렇게 나와야 돼요. 퍼센트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써줘야 되니까 이 10%를 R값으로 바꾸면 얼마라고 해야 된다? 0.1이라고 해야 돼요. 퍼센트를 떨어져줘야 돼요. 그럼 1플러스 R은 얼마? 1.1 이렇게 써야죠. 이 N승은 몇 년 당겨올 거냐? 할인하는 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인하는 연수. 그럼 보니까 이 문제에서는 1년 후에 1년 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몇 년 당겨줘야 돼요? 1년. 그럼 1승 써주면 되겠네요. 이건 금액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액 차이. 그럼 보죠. 우리가 아까 06개를 떼고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빠르게. 8억 8천이면 06되면 얼마? 880, 06개. 이렇게 돼야 돼요. 6억 6천이면 660, 06개.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 얼마? 220. 그럼 계산해 보죠. 그러면 차 1땡을 쓸 때 금액 차이는 220이고 들어설 가능성이니까 개발될 확률이죠. 그러면 개발이 안 될 확률은 얼마? 확률은 60%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몇 원이 나와야 되니까 퍼센트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걸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로 쓴다? 0.6으로 써줘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0.6 안 될 확률. 개발 안 될 확률. 1 플러스 R인데 R은 0.1이니까 1 플러스 R는 얼마? 1.1. 몇 년을 당겨야 된다? 1년 이렇게 쓰면 계산기에 220 곱하기 0.6 나누기 1.1 한 번 하면 되겠네요. 그럼 값이 얼마? 120 이렇게 12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콩 6개 있으니까 얼마? 1억 2천만 원 이렇게 1억 2천만 원 계산하면 되겠죠. 정보 현장 가치는 무조건 그냥 나오면 보너스 문제. 이거 틀리면 또 큰일 나요. 무조건 차 1땡으로 이게 좀 더 응용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거 정보 비용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이건 할당이라는 조건만 있다라면 초과 이윤이 나는 정보의 가치와 정보 비용은 똑같다라고 전제할 수 있으니까 물어볼 때 이걸 정보 비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사람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반전은 나가 떨어질 거예요. 정보 비용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 자 보죠. 이 문제 자 29에도 나왔고 33에도 나왔고 계속 나왔어요. 말 문제로도 계속 나오고 있고 29에 문제 한번 보죠. 자 이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틀렸어요. 사람들이 시험장에서 거의 못 풀었어요. 이거 맞은 사람들이 20, 30%밖에 안 돼요. 연습을 많이 했음에도 이렇게 가장 쉬운 유형인데도 왜 그랬는지 한번 보죠. 29에 자 정보 연재가어치를 구해라. 그러면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에다가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땡긴다라는 거죠. 자 보니까 요구 수익률 할인율은 10% 나왔다고 했어요. 그럼 퍼센트가 없는 R은 얼마? 0.1이겠죠. 0.1 쓰면 되고 자 개발될 가능성이 50%니까 안 될 확률 개발 안 될 확률도 얼마? 50% 자 50%니까 얘도 0.5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금액이 개발되면 이렇게 나왔고 개발 안 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공 6개를 떼고 봐야죠. 자 6억 5백만원 얼마예요? 650이야 605야? 605라고 해야 돼요. 6억 5천만원이라면 650인데 얘를 어렵게 낸 거예요. 다른 응용될 문제 내용이 없다 보니까 금액을 여러 개 좀 어렵게 표현하려고 내고 있는 거예요. 6억 5천만원이 아니라 6억 5백만원이죠. 그럼 얘는 얼마? 605에다가 06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보죠. 자 개발되지 않으면 3억 250만원이라고 나왔어요. 3억 2천 5백만원이 아니라 3억 250만원이래요. 그럼 얘는 얼마로 써야 될까요? 302.5라고 해야 돼요. 06개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2.5라고 써야 되고 얘는 605라고 써야 되는 게 이 문제의 난이도를 높였던 문제 유형이었던 거예요. 금액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출처자가 보니까 33회 보니까 이제 오야 더 좀 더 좀 더 어렵게 보이려고 이제 10억 단위까지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10억 단위까지 여기 보니까 자 그래서 금액을 좀 더 키워가지고 어렵게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해보죠. 자 금액 차이는 605 빼기 302.5니까 하면 얼마? 302.5 나와요. 딱 빼면 302.5예요. 두 배 값이에요. 자 개발될 확률이 50%니까 안 될 확률은 50%니까 곱하기 얼마? 0.5 자 R은 0.1이니까 1 플러스 R은 얼마? 1.1 자 몇 년을 당겨야 된다? 2년이죠. 2년 후에 어쩌고 어쩌고 2년 후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니까 2년을 당겨줘야 된다. 2승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계산기에다가 302.5 곱하기 0.5 나누기 1.1 나누기 1.1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냐면 1억 2천 5백 1억 2천 5백 125 이렇게 이렇게 나왔대요. 125원 콩 6개 있으니까 1억 2천 5백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기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없지만 이 문제의 포인트는 금액을 야 이게 뭐가 어려워 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막상 시험장에 가면 그냥 별것도 아닌 것도 막 떨리고 긴장되고 막 그래요. 머리사고도 잘 안 돌아가요. 이때 뭔가를 생각해서 풀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강심장이나 멘탈이 강한 사람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 능력체가 100이면 100 그대로 풀어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100을 공부하지만 시험장에 풀어내는 건 70, 80도 풀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런 걸 항상 대비하면서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알겠지만 좀 더 한번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고 해보면서 실수를 줄여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어야 실제 시험장에서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걸 항상 100% 다 끄집어내서 시험장에서 풀고 오지 못해요. 그것도 항상 감안해야 돼요. 내가 진짜 강심장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뿐이 없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 시험장의 환경과 비슷한 걸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해봐서 내성을 키워야 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난 이때 이렇게도 풀어야 되고 주의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을 해서 시행착오를 줄여 나가서 1년에 한 번 있는 내년 10월 26일 날 딱 멋진 날 합격하는 날로 딱 만들어야 돼요. 33에 나왔던 문제포죠. 정부현재의 가치를 물어봤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차안땡을 할 거니까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 1플러스 아래 N승으로 나눠준다. 개발될 가능성이 45%래요. 그러면 안 될 확률은 얼마? 안 될 확률을 65%라고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 잘 봐야 돼. 45%니까 55%예요. 55%가 안 될 확률이니까 이걸 퍼센트 때문에 얼마? 0.55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0.55 이걸 좀 더 어렵게 보이게 하려고 이걸 좀 소견했고 그 다음에 12억 천만 원 4억 8천 4백만 이렇게 나왔네요. 10을 빼면 2억 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210이죠. 근데 10억이 있으니까 얘는 얼마? 1,210 이렇게 이거 연습해야 돼요. 1,210 4억 8천 4백만 원이니까 4,840 이렇게 10%니까 R은 얼마? 0.1 이렇게 써놓고 몇 년? 2년 후에 어쩌고 저쩌고 3년 나올 수도 있죠. 현재까지 2년만 나왔지만 3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풀어보면 금액 차이 1,210 빼기 484 하면 726 이렇게 나올 거예요. 726 나오고 개발이 안 될 확률은 55%니까 0.55 집어넣고 1 플러스 R이니까 1.1에 몇 승? 2승 그래서 726 곱하기 0.55 나누기 1.1을 2번 하면 값이 나오겠죠. 33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콩 6개 있을 거니까 3억 3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나오면 3억 3천만 맞아요? 얘가 나오면 무조건 맞아야 되겠죠. 그냥 주어진 조건만 좀 꼼꼼히 잘 확인해서 차 한땡에 대입만 하면 나오는 거죠. 다만 이 시장이 할당효율적 시장이다 라고 조건에서 나왔어요. 그럴 때 정보현재가치 대신에 정보비용의 현재값은 현재의 가치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라면 똑같이 차 한땡으로 물어볼 수 있더라 풀어낼 수 있더라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 연결지어서 응용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응용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건 수업 중에 좀 더 제가 1, 2월달이나 3, 4월달에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테마 9는 일단 패스 오늘 시간이 제가 욕심내가지고 이것도 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좀 원리가 많이 적용된 것들이라 근데 일단은 패스 해보죠. 오늘 수업은 2시 반을 목표로 하고 자 기대수익률 보죠. 기대수익률 자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기대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기대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상한다라는 거죠. 뭐를 예상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상하는 거예요. 수익률을 예상한다. 자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해요. 수익을 기대하는데 이때 수익은 현재 발생하는 거예요. 미래 발생하는 거예요. 미래 발생하는 게 얘가 투자론의 핵심이에요. 언제나 투자할 때 기대하는 수익은 미래 발생한다. 근데 미래는 100% 확신할 수가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여러가지 경우에 수가 등장할 수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더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대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미래에 대한 수익을 미래는 기대 예상인 거예요. 얘 수익을 수익률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냥 단순히 몇 프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평균값을 구해야 돼요. 각각 미래 상황에 따른 확률을 고려해서 비중을 고려해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가중평균 한다. 가중평균의 방법은 어떻게 구한다?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이거죠?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런 계산 문제예요. 나중에 이것들은 보고 기대수익률은 가중평균으로 계산한다. 라는 건데 우리 시험 문제의 기대수익률은 표로만 나왔어요. 한 번도 말로 풀어낸 적이 없고 표로만 나왔으니까 표로 쉽게 볼 수 있어요. 표 한 번 해석해 보죠. 1번 보죠. 55페이지인지는 모르겠지만 1번 기대수익률 1번 몇 페이지? 56페이지 자, 보죠. 미래의 환경조건에 따라서 추정된 예상되는 추정은 예상이란 말과 똑같아요. 예상된 수익률이 다음과 같다. 이럴 때 기대수익률을 구해라. 미래의 비관적일 나라면 4%가 나온대요. 4%가 그런데 미의 비관될 확률이 20%라고 나왔어요. 20%다. 여기도 퍼센트다. 정상적일 때는 60% 확률로 정상적일 수 있는데 정상적일 때는 8% 나올 것 같아. 낙관적으로 본다면 20%로 낙관적일 수 있는데 이럴 때는 13%가 나올 것 같아. 자, 그러면 미래 전체 기대수익률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단순히 4%다 8%다 13%다 할 수가 없어요. 끼리끼리 곱하고 더해서 가중평균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럼 비관적일 때 이렇게 곱하겠죠. 이렇게 곱해요. 그럼 얘 값이 나올 거예요. 또 얘도 이렇게 곱하고 하면 얘 값이 나오겠죠. 얘도 이렇게 곱하면 값이 나올 거예요. 끼리끼리 곱한 거야. 비관적일 때 정상적일 때 낙관적일 때 자, 그리고 얘들을 모두 뭐 하면 더하면 얘가 뭐다? 기대수익률 가중평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표로 등장할 때는 가로로 곱해서 세로로 더하기만 하면 되겠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진짜 보너스예요. 무조건 맞아야 되고 가로로 끼리끼리 곱해서 세로로 더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걸 보니까 얘도 퍼센트고 얘도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20% 여기도 4% 여기 60%, 20% 이렇게 퍼센트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곱하면 퍼센트가 두 개짜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퍼센트 두 개는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될 건 원리는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하면 되는데 퍼센트 퍼센트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짜리 퍼센트로 만들어 주려면 얘를 좀 더 떼어놓고 계산하는 게 편하겠네요. 자, 그럼 퍼센트를 하나 없애면 퍼센트 없애면 얼마? 0.2 얘는 0.6 얘는 0.2 이렇게 바꿔놓고 퍼센트 하나를 없애놓고 가로로 곱하고 곱한 값들을 세로로 더하면 이게 전체 기대 수익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곱하면 얼마일까요? 암산할 때 주의해야 돼. 그냥 대충 암산하면 안 되고 곱하면 얼마? 0.8%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 곱하면 68에 48이니까 4.8% 4.8% 얘 곱하면 2.2 곱하기 1.4입니까? 2.6 암산 안 되면 계산기를 써야 된다. 자,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전체를 더하면 쭉 더하면 얼마냐면 8이 16이니까 쭉 계산이 8.2 8.2%가 나오겠네요. 이게 이제 전체 기대 수익률 어렵지 않네요. 기대 수익률을 구해라. 가중평균하고 표로 제시됐을 때 가로로 다 곱하고 세로로 더하면 되겠네. 자, 이건 예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 유형이고 최근에는 좀 더 어렵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투자론에서 배울 건데 자, 분산 투자한다는 거예요. 분산 투자 자, 그러니까 내가 돈이 전체가 있는데 만약에 100억이 있을 때 100억을 A 부동산에 다 투자하는 게 아니라 100억을 20%는 A에 투자하고 30%는 B에 투자하고 50%는 C에 투자했다. 자, 이게 퍼센트가 있죠. 이렇게 투자했더라. 그래서 분산 투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보니까 야, 미래의 호황일 때는 보니까 호황일 확률은 불황일 확률이 각각 50%죠. 얘도 50% 확률이고 얘도 50% 확률인데 야, 호황일 때는 A에서는 이렇게 나올 것 같고 불황일 때는 ABC에서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제시됐어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이제 기대수익률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나올 거니까 자, 그러면 먼저 불황이 없다 생각하고 호황일 때 먼저 기대수익률을 구하는 거예요. 방법은 가중평균이니까 가로로 뭐해서 곱하고 세로로 뭐한다 더한다 라는 거죠. 자, 불황 없고 먼저 호황일 때 기대수익률을 먼저 구해보려고 할 거예요. 자, 호황일 때 기대수익률은 얘도 퍼센트가 있죠. 얘도 퍼센트가 있죠. 그럼 퍼센트는 하나만 쓰는 게 좋은 거니까 얘를 먼저 없애줄 수 있겠네. 먼저 퍼센트를 없애준다. 자, 얘는 얼마? 0.2 0.3 0.5죠. 자, 그래서 얘 없다 생각하고 먼저 호황일 때 가로로 곱하고 나온 값들이 있을 거고 얘들을 다 세로로 더하면 전체 기대수익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해보죠. 0.2 곱하기 6 하면 얼마? 1.2% 얘도 다 퍼센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나왔으니까 자, 0.3 곱하기 8 하면 3.8에 24니까 2.4% 2.4% 얘 곱하면 5% 자, 이걸 다 더하면 얼마냐면 8.6%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는 호황일 때 기대수익률인 거예요. 호황일 때 기대수익률 얘는 호황의 기대수익률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불황일 때 기대수익률도 한번 구해보죠. 얘 없다 생각하고 얘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가로로 곱하고 이 값들을 모두 다 세로로 더하면 이게 불황일 때의 기대수익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곱하면 얼마? 0.8% 얘 곱하면 1.2% 얘 곱하면 1% 다 더하면 얼마?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럼 그냥 더할 거냐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불황일 때 호황일 때 8.6 이렇게 3 나왔어요. 자, 근데 미래 상황은 100% 호황이에요. 100% 호황이면 8.6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100% 불황이야. 100% 불황이면 3%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야, 호황일 확률은 50% 불황일 확률은 50% 얘도 50% 될 것 같고 얘도 50% 될 것 같대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 더 가중평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이미 퍼센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호황일 확률이 각각 50% 식이니까 여기 얼마 곱해야 돼? 0.5를 곱하고 여기도 얼마? 0.5를 곱해서 한 번 더 끼리끼리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얘가 전체 기대수익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곱하면 얼마 곱하면 얼마 나오겠죠? 해보죠. 나중에 GT라는 걸 설명해 줄 거예요. 근데 이런 계산기의 기능에 의존하면 안 돼요. 한 번 풀 때 한 번 풀 때 꼼꼼하게 한 번으로 딱 정확하게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8.6 곱하기 0.6 하면 8.6 곱하기 0.5 하면 얼마? 4.3 4.3%에다가 3 곱하기 0.5니까 1.5%에다가 더하면 5.8% 이렇게 나오겠네요. 전체 기대수익률은 5.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5.8 자,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런 간단한 문제지만 적어도 그냥 이렇게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가중평균 몇 번 하는 거예요? 3번 이렇게 한 번 또 이렇게 한 번 했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이렇게 가중평균 했죠? 가중평균 3번은 해야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대비해야 돼요. 자, 결론은 기대수익률은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하기만 하면 되겠네 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곱해서 더한다 이거예요. 자, 조금 응용 문제가 나왔어요. 뭐 응용이라고 하기는 좀 못하지만 이런 문제가 30회에 나왔네요. 자, 이때부터 뭔가 응용 문제를 내려고 출제자가 의도하고 있다는 모습이 막 보이고 있었어요. 30회부터 자, 기대수익률이 8%라고 한다. 기대수익률을 8%라고 줬어요. 기대수익률을 구해라가 아니라 기대수익률이 8% 이렇게 나왔어. 라고 나왔어요. 여기에 표현될 필요도 없는데 표에다가 집어넣었어. 왜 그랬을까? 그냥 어렵게 보이려고 전과 나왔던 표가 좀 달라 보이네.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이런 표로 그냥 나와야 되는데 여기 뭔가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 어렵게 보이려고 자꾸 뭔가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쩌거나 전체 기대수익률은 8%가 나왔는데 얘가 얼마가 되어야 얘가 8% 나오겠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뭐 간단하죠. 너나 간단하지? 라고 하지 말고 해보죠. 자, 얘는 뭐 호황불황 이렇게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아니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얘도 퍼센트가 나왔고 얘도 퍼센트가 나왔어요. 그럼 한 번 퍼센트를 떨어져 주는 게 좋겠죠. 그럼 얘는 얼마? 0.2 얘는 0.4 얘는 0.4 이렇게 떨어져 줬어요. 그럼 가로로 곱해서 값이 나올 거고 얘들을 모두 더하면 전체 기대수익률이 나오겠죠. 전체 얼마? 8%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곱하면 얘 곱하면 얼마? 0.8% 얘는 모르니까 그냥 네모라고 하죠. 네모 모른다. 얘 곱하면 얼마? 4% 이걸 모두 더했더니 8%가 나왔대요. 자, 그러면 네모는 얼마 들어가야 돼요? 이건 뭐 더하기 빼기니까 계산할 수 있죠. 얼마? 3.2%가 나와야 되는데 이 3.2는 얘와 얘를 뭐해야 돼? 곱해야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0.4 우리 x라는 거 쓰잖아요. 미지수 그러면 0.4 넘겨야 되니까 3.2 나누기 0.4 하면 얼마? 8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아요. 0.4 가로 는 3.2니까 가로에 들어갈 말은 3.2 나누기 0.4니까 얼마? 8 이렇게 그래서 얘 들어갈 건 8%다 라고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응용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역시 기대수익률은 결론은 표로 제시됐을 때 가로로 곱해서 세로로 더하는 것만 연습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겠다. 보너스로 나오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를 틀리면 안 되고 자 테마 13으로 넘어가죠. 테마 13 자 쭉 넘겨서 89페이지인지는 좀 확인해 보죠. 90페이지 90페이지 어제 거의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이거 작업 안이라고 고생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90페이지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자 우리는 다 배우진 않고 자 1번 것만 배울 거예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 1번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인데 자 우리가 이제 LTV와 DTI에 대해서 뭔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대출 규제야. 그래서 배우면서 얘가 상향되거나 얘가 상향되면 대출금이 많아진다. 이건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상향되는 건 금융정책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거야. 대출금이 많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배웠어요. 자 LTV는 담보인정 비율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나중에여도 괜찮아요. DTI는 총부채상환 비율이라고 하지만 얘도 나중에여도 괜찮아요. 그냥 LTV, DTI가 무조건 약자로 나오게 돼 있어요. LTV, DTI를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영어로 내가 좀 해석한다면 뭐 잘난 차리는 게 아니에요. 론 투 밸류라는 거예요. 투는 영어로 나누기를 투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론 론 나누기 투 여기에 밸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자로 LTV 이렇게 쓴 거예요. 론은 대출액, 대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부채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밸류가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치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액을 같이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자 DTI는 대비예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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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투 인컴이에요. 인컴 인컴이라고 했을 때 이 대부는 빚을 얘기하는데 갚아야 되는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대출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씩 갚아야 되느냐 갚아야 되는 돈의 빚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번 갚아야 되는 돈의 빚을 얘기할 때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때 항상 우리 학교론에서는 전제된 것이 이자만 갚는 건 안 배워요. 원금만 갚는 것도 안 배워. 항상 뭘 갚아? 원리금을 갚아요. 원금과 이자 합한 것을 원리금이라죠. 이걸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단어로 표현해요. 뭐라고?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아까 뭐라 했잖아. 부채 서비스에 이 부채 서비스에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 단어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문제를 엄청 못 푸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로.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얘기하는 거야. 부채와는 다른 얘기예요. 부채는 대출금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돈을 빌렸을 때 서비스로 줘야 되는 돈 갚아야 되는 돈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대분 원리금 얘기하는 원리금 인컴은 뭐예요? 인컴은 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말이 없으면 항상 연 단위를 얘기하는 연소득에 대해서 그래서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앞글자 따서 DTI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LTV DTI인 식은 이렇게 됐다. 라는 거예요. LTV는 대부 비율이라고도 해요. 대부 비율 우리 조금 이걸 좀 설명하려고 제가 LTV를 대부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니까 대부에게 비율이죠. 대부에게 어디 가야 돼? 위에 가야죠. 대부에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아래는 전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전체 언제 돈 빌리는 거야? 부동산 투자할 때 총 투자한 금액 중에 내 돈 얼마 빌린 돈 얼마잖아. 그럼 전체에 해당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총투자액을 얘기하는 거죠. 어? 선생님 여기는 가치로 돼 있는데 얘는 총투자액이 돼 있잖아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같은 거예요. 이건 책에 안 나와 있지만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투자할 때 부동산을 10억짜리를 투자하려고 그래. 10억짜리 가격이 얼마? 10억 그러면 얼마를 총투자해야 돼요? 10억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치든지 간에 10억짜리를 살려면 10억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없어도 총투자액과 부동산 가치의 가격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은 의미인 거예요. 투자했을 때 그래서 총투자액과 가치는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당연히 똑같다는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LTV를 대부 비율과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LTV의 워낙 정확한 표현은 담보 인정 비율이지만 대부 비율이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담보 인정 비율을 한번 해석해보죠. 자 한번 보죠. 오늘 그리고 머리가 많이 복잡하진 않죠? 그죠?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어찌됐나 해야 될 부분이에요. 어렵다고 안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건 계산 문제 중에 그렇다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이 되는 내용이니까 무조건 다 알아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더 어려운 문제 풀 수 없어요. 이건 모르면 계산 문제 못 푼다고 생각해야 돼요. 물론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모든 사람 다 이해시킬 수 있는 완벽한 신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좀 부족하다라면 복습해야 돼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오늘이 가기 전에 집에 가서 좀 더 투자해가지고 복습하고 이 계산 문제 특강은 기초계산 문제 특강은 교재를 사면 열어주기로 돼 있어요. 영상을 바로 열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실감 왔던 분들이나 책에 메모가 됐을 거예요. 혼자 풀어보고 그리고 교재를 샀다라고 증명이 되면 영상을 열어줄 거예요. 김포 중앙에서도 열어줄 거고 메가랜드에서도 열어줄 거니까 어디에 샀든지 간에 영상은 열어줄 거니까 좀 기다리시면 시험 때까지 무료로 계속 보실 수 있어요. 교재를 사야만 볼 수 있다는 거. LTV 보죠.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론 투 밸류니까 뭐를 대부액을 뭘로 나눴다? 부동산의 가치로 나눴다. 총 투자액이라고 쓸 수도 있더라. 10억짜리를 투자하려면 총 10억을 투자해야 되니까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죠. LTV가 만약에 40% 라고 해보죠. 40% 자 부동산의 가치가 만약에 10억원 이라고 해보죠. 10억원 이렇게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원이에요. 자 그러면 대출금을 얼마까지 해주겠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40%는 여기는 몇 원이라고 들어가야 되니까 퍼센트가 없는 비를 써야 돼요. 40%에 퍼센트 없는 걸 쓰면 얼마? 0.4죠. 자 0.4는 10억분의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얼마다? 4억원이죠. 이거 곱하는 거죠. 그러면 대출금은 4억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어 4억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LTV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해보면 이걸 왜 담보인정 비율이라 하냐라고 했을 때 가격이 10억짜리인데 자 LTV가 40% 라고 나온다라면 0.4를 얘기하니까 10억의 가치의 담보를 100%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대출해 줄 때 담보 가치는 얼마까지만 40%인 4억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 이름이 담보를 인정하는 비율이다. 10억 중에 얼마 비율까지만 얘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로 생겨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출액을 대부액을 구할 거예요. 대부액을 구하는 식으로 한번 바꿔보죠. 자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뭐에다가 뭘 곱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얘를 뭐하면 돼요? 곱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액 얼마 빌릴 수 있느냐를 알려면 LTV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가치 부동산의 가격을 곱하면 돼요. 이 V가 뭐 밸류 그러니까 가치를 곱하면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LTV식이 이렇게 나와서 LTV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LTV 곱하기 가격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자 5억짜리 부동산 가치가 있대요. LTV가 만약에 30%라고 인정해 줬어요. 그럼 대출액은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다? 얼마예요? 0.3을 곱해야 되겠죠? 5억 곱하기 0.3이니까 얼마? 1억 5천 그래서 1.5억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150 06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DTI 한번 보죠. DTI 얘가 좀 중요하고 사실 대출 받을 때 좀 더 까다로운 건 DTI예요. DTI 내가 1년에 버는 돈을 연소득이라 그래 인컴이라 그래요. 인컴 1년에 내가 회사 다니면서 벌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일해가지고 벌 수 있잖아요. 연소득에 대해서 갚아야 되는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주는 원리금인데 이건 좀 해석해 보죠. 자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고 여기에 연소득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여기에 원리금인데 이 원리금은 상환할 수 있는 원리금 상환할 수 있는 원리금이에요. 상환할 수 있는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인정해 줄 거냐면 은행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인정하는 상환하는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떤 얘기인지 한번 해석해 보죠. 만약에 DTI가 40%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DTI가 40%다. 그럼 얘는 0.4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야 연소득을 증명해 증명해. 얼마 버는데 그래서 소득증명을 가져오래요. 내가 소득증명을 1억 원짜리를 가져갔어요. 1년에 1억 원을 번다. 연소득이 1년에 1억 원이에요. 1억 원.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 뭘 계산할 수 있어요? 원리금을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하면 되겠네요. 곱하면 원리금은 얼마 나온다. 0.4 곱하기엔 100이니까 100원이라면 곱하면 40원이죠. 공 6개 있으니까 얼마? 4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4천만 원 이렇게 써보죠. 이 4천만 원은 뭐냐면 은행에서 너는 1년에 4천만 원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4천만 원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내가 돈 빌려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천만 원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줄 테니까 자 이것만큼의 대출액을 계산해서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아직 대출금이 아니죠. 원리금이죠.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학기론에서 이제 앞으로 수없이 등장하게 될 아주 중요한 식이 있어요. 얘는 원리금인데 말이 없으면 원리금을 똑같이 갚는 방식으로 전제되고 있어요. 원리금 균등 방식인데 이건 나중에 공부한 다음에 배울 거예요. 어쨌거나 원리금을 대출액으로 대출액 대부액으로 바꿔치기 하려고 할 수가 있는데 얘를 얘를 바꿔치기 하려면 뭔가를 계산해 주는데 저당상수라는 게 사용돼요. 저당상수를 나눠주면 얘가 얘로 바뀌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식이에요. 대출액을 원리금으로 바꿔주려고 할 때는 저당상수를 뭐 해줘야 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건 이제 투자론이든 금융론이든 계속 감정평가까지 따라다닐 수 있는 식이에요. 그럼 식을 한번 써보죠. 원리금에다가 뭘 나눠주면 저당상수를 나눠주면 뭐가 나온다? 대출금이 나온다라는 얘기고 다시 반대로 해석하면 대출금에다가 뭘 곱해주면 저당상수를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원리금이 나온다. 이 식이 엄청나게 중요한 식이에요. 원리금을 대출액으로 바꿔줄 때 대출액을 원리금으로 바꿔줄 때 저당상수라는 게 사용돼요. 저당상수 가장 중요한 상수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학교론에서 등장하는 식 중에서 원리금과 대출액을 왔다 갔다 전환시켜주는 건 저당상수가 그 역할을 해주고 대출액을 원리금으로 바꿔줄 때는 저당상수를 곱해줄 거고 원리금을 대출으로 바꿔줄 때는 저당상수를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런 이자를 얼마 기간을 얼마로 했을 때 만약에 저당상수가 0.1이라고 얘기했어요. 0.1이라고 제시됐다면 얘는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죠. 얘를 얼마 대출액으로 해줄 수 있을까라고 바꿔주려면 원리금을 대출으로 바꾸려면 저당상수 뭐해준다? 나눠준다. 0.1로 나눠줘야 돼요. 그럼 4천남력이 0.1이니까 얼마? 4억 원이겠죠. 그러면 4억 원까지 빌려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DTI로 대출액을 계산하는 방법인 거예요. 좀 어렵긴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서 물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저당상수를 왜 넣어갖고 이거 언제 쓰는 거야? 이건 또 뭔지 모르겠다라고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차차 수업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 배울 내용들이에요. 곧 배울 거니까 제시생들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외웠든 이렇게 외웠든 뭔가를 외웠을 거예요. 이건 언제 배웠을까요? 대출액을 원리금으로 바꿀 때 내가 대출했을 때 매년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얘로 바꿔주려고 할 때 사용되는 자본하는 게 수 뭐? 저당상수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때뿐만 아니라 계속 금융론을 쓸 거니까 어찌 되거나 자 그럼 만약에 얘가 60%로 상향됐다고 해보죠. 이렇게 상향됐대요. 그럼 얘가 0.6이죠. 그럼 얘가 1억 원이니까 1억 원이고 그럼 얘가 원리금 은행에서 갚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원리금 얼마 나온다? 6천만 원이 나오고 얘를 대출액으로 바꿔줄 때 저당상수를 나눠주더라. 저당상수가 만약에 0.1이라면 얼마? 6억 원까지 대출해주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DTI가 상향되면 대출금이 어때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DTI도 마찬가지예요. DTI가 0.4 얘가 60%라면 얘가 0.6이니까 10억 중에 얼마까지 담보 인정해주겠다. 6억 원까지 인정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상향되면 대출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은 됐고 자 그래서 LTV DTI를 배웠어요. LTV는 일단 중요하게 말 문제로 나오는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자 LTV는 대출금의 규모를 정하는 기준인데 뭘 기준으로 했을 때 뭐를 기준으로 해서 대출규모를 정하냐라고 할 때 이 V죠. 뭐예요? 가치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기출로 해서 대출액 규모를 정하는 거고 자 DTI는 뭘 기준으로 해서 대출규모를 정하냐라고 할 때 I가 뭐예요? 소득이죠.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기출로 해서 대출규모 정하는 건 LTV 그 다음에 네가 버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액을 정하는 건 DTI 이렇게 이건 이제 상식이에요. 상식 자 그럼 보죠. LTV와 DTI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구할 때 자 그러면 이걸 싹 주워버리고 다시 한 번 보죠. 자 LTV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거 얘를 구하려면 이 LTV와 얘를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그래서 LTV로 대출액을 구하려면 대출액은 LTV 곱하기 가격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건 뭐 어렵지 않고 자 DTI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구하려면 자 얘를 구하려면 얘를 뭐 해줘야 돼요?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금은 뭐랑 똑같냐면 DTI에다가 소득을 곱한 값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원리금이 아니라 뭐예요? 대출액 대부액이에요. 대출액 대부액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얘를 얘로 바꾸려면 저당상수가 사용되는데 뭐 해줘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저당상수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가 대출액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식은 대출액은 DTI 곱하기 소득하면 얘는 원리금을 얘기하는데 원리금에다가 저당상수 나눠주면 이게 대출액 대부액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LTV로 봤을 때 3억까지 빌려주겠대요. 그래서 LTV로는 LTV로는 3억까지 빌려주겠다. DTI로 봤더니 2억까지 빌려주겠대요. DTI로 할 때는 2억까지 빌려주겠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나와요.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수준의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만족하려면 최대는 어디까지? 2억까지죠.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3억이 아니라 2억까지가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이겠네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수준이니까 그러면 구했던 것 중에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은 큰 거 작은 거 작은 금액이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식도 외워놔야죠. LTV로 대출액 구할 때는 LTV 곱하기 가격 V가 가격이니까 DTI로 구할 때는 DTI 곱하기 소득 아이가 소득이니까 거기다 뭐 하나 나눠준다 저당 상수 나눠준다 이식은 1년 내내 까먹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가야 돼요. 자 보너스로 나올 때 올해 금융론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원래는 이제 금융론 문제가 한 문제가 계속 나왔던 추세대였는데 투자론이 4문제나 나오고 금융론이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35에는 투자론이 좀 줄어들고 금융론이 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한 문제에 진짜 보너스 문제를 줄게 라고 한다면 이걸 주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규모 LTV를 이용할 때는 LTV 곱하기 가격 DTI 이용할 때는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 상수 이렇게 해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기 내 머릿속에 있다 그러면 30초 컷 30초 되면 딱 답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보죠.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 소유주택의 가격이 가치가 3억 원이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이다 라고 나왔어요. 부채가 없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이 얼마냐 보니까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왔죠. 둘 중에 적은 금액 쓰면 됐나 라는 얘기예요. 자 LTV가 나왔어요. 자 우리는 이제 퍼센트 원이나 몇 원이냐 대출액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0.6으로 써야 되겠죠. LTV 곱하기 뭐 가격 가격 얼마 3억 원 그러면 우리 300원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공여서 떼고 그럼 얼마다 180원 이렇게 쓰고 뭐 공여서는 마지막에 붙여주면 되니까 자 두 번째 DTI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DTI는 퍼센트 없는 걸 쓰면 얼마 0.4 DTI 곱하기 뭐 소득 소득이 5천만 원이니까 공여서 되면 얼마 50 자 여기에다가 뭘 나눠준다 저당상수 얼마나 0.1이라고 나왔네요. 0.1 그럼 계산하면 20이고 0.1이니까 얼마 20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적은 금액이죠. 최대는 얼마 1억 1억 8천 180원인데 공여서 있을 거니까 1억 8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1억 8천만 원이에요. 어렵지 않죠? 연습하면 금방 해요. 다시 한번 보죠. 또 28에 나왔던 문제 보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이 문제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미 이미 은행에서 7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다 라고 나왔어요. 이미 7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다. 그래서 추가로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는데 추가로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LTV 먼저 보죠. LTV가 50%니까 0.5 곱하기 뭐 가격 가격 얼마 5억 원 그러면 500원이니까 계산하면 250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DTI가 나왔으니까 0.4 DTI 곱하기 소득 얼마 60원 에다가 나누기 뭐 저당상수 0.1 이렇게 하면 얼마냐면 240원 이렇게 나온대요. 그럼 적은 금액이니까 어떤 거 240원 콩 6개 있으니까 2억 4천 만 원인데 최대 출금하면 2억 4천만 원인데 7천만 원을 빌려서 더 빌릴 수 있는 걸 물어봤죠. 그럼 2억 4천 빌릴 수 있는데 이미 7천 빌렸으니까 더 빌릴 수 있는 건 1억 7천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1억 7천만 원 자 4번 보죠. 31에 나왔던 문제 보면 자 소득이 5천만 원이고 가치가 3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5천만 원을 대출받고 있을 때 이미 5천만 원을 빌리고 있대요. 추가로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답 나왔다고 흥분하지 말고 항상 추가로 있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거 실수에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 보죠. LTV가 50%니까 0.5 곱하기 뭐 가격 가치 얼마 3억 원 300원 이라고 봤을 때 얘는 150원까지 빌릴 수 있더라. 디테일가 40%니까 0.4 곱하기 소득 얼마 5천만 원 50원 나누기 뭐 저당상수 0.1 그럼 얼마냐 200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최대는 얼마 150원 그럼 여기에 있으니까 1억 5천이죠. 1억 5천인데 5천님이 빌리고 있다 더 빌릴 수 있는 거 1억 원 1억 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보너스 문제는 무조건 나오면 맞아야 돼요. 분명히 이런 문제가 내년에 나올 거예요. 올해는 없었어요. 이런 문제가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계산 문제 연습 기초 문제도 한 번도 이렇게 나온 적이 없으니까 3, 4회 때 연습을 많이 시켜가지고 야 이런 것만 맞춰도 분명히 합격하는데 두세 문제 맞출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뭐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그래서 공부에 이제 잘한 사람들은 합격하지 어렵게 나와도 합격해요. 간당간당 했는데 어려워했지만 연습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이번에 좀 고배를 마셨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근데 35회는 저도 사실 몰라요.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30살이처럼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좀 더 이해한 사람들은 시험장에서 자신감 가지고 좀 어렵게 나와도 풀 수 있어요. 그렇다고 얘가 미적분 기아벡터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 문제에 조금 응용하거나 좀 그런 문제예요. 사실 그런 것도 좀 풀 수 있게 연습을 꾸준히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상은 35회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적어도 두세 문제는 나올 거니까 그렇게 나올 때 꼭 풀어내서 합격하셔야 된다. 출제는 분명히 야 계산 문제 연습해도 다 틀려. 뭐 풀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니까 35회에 문제 출제할 때는 말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내려고 분명히 고민할 거예요. 자 마지막 보죠. 테마 15 입지 개수 자 얘는 이제 간단하죠. 얘는 이제 계산기 누르는 손가락만 있으면 된다. 뭐 어렵지 않게 풀 거고 자 입지 개수 보죠. 입지 개수 자 A 지역의 X 산업의 입지 개수 LQ라고 하는데 얘를 구할 때 얘도 비율의 일종이에요. 입지 개수도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A 지역의 비율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뭐에 비율 나오면 앞에 있는 게 분자로 간다 분모로 간다 분자로 그래서 A 지역이 어디로 가야 돼요. 위로 가야 돼요. 그럼 아래는 전체에 해당되는 거니까 뭘 쓴다. 전국 걸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식은 분모에는 전국 걸 쓰고 분자에는 A 지역 걸 쓰는 거예요. 이때 이제 고용 비율을 쓰는데 X 산업을 바탕으로 했을 때 각각 고용자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아래 있는 건 자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전국에서 전체 분의 그 산업의 고용자 수를 써주면 되고 위에는 A 지역을 대상으로 했을 때 A 지역에서 전체 분의 그 산업의 고용자 수를 쓰면 된다. 그래서 법문수를 만들어냈어요. 법문수를 만들어내면 그 다음은 이제 계산기만 누르면 되죠. 만약에 A분의 B 이렇게 있고 C분의 D 있다라면 맨 위와 아래를 뭐한다? 곱한다. 그리고 가운데 값은 모두 다 나눠준다. 그래서 D 곱하기 A A 곱하기 2도 똑같아요. D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똑같아요. 그런 건 상관없고 여기에 C 나누기 B 이렇게 하면 되죠. 나누기 B 먼저 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고 어쨌든 이 두 개는 곱하고 뒤에 거는 다 나눠줘야 돼요. 이때 값이 나왔는데 이 값이 일보다 큰 값이 나오면 이 산업은 무슨 산업이라 한다? 기반 산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경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더라. 어떤 지역이 기반 산업이 많으면 그 지역의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경제가 얼마나 좋으냐를 따질 때 첫 번째 지표가 기반 산업이 얼마나 많이 있어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런 게 도시경제 기반 이론이라고 했었어요. 자 문제 보죠. 하나 둘 세 개 네 개나 네 개나 네 개 풀어봅시다. 자 1번 문제 보죠. 이렇게 나왔대요. A 지역에 A 지역에 입지 개수를 구하는데 부동산 산업에 입지 개수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 지역에 부동산 산업에 입지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지역이 어디 가야 된다? 위에 A 지역 위에 아래는 어디에? 전국 전 지역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표로 나왔을 때 우리가 표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위에 써져 있는 건 세로로 묶어서 보라는 얘기예요. 왼쪽에 써져 있는 건 가로로 묶어서 보라는 게 표에 이해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써야 될 건 A 지역 것도 알아야 되고 전국 것도 알아야 되니까 A 지역 건 이만큼 있지. 전국 건 이만큼 있지.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값을 써서 입지 개수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눈으로 묶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 딱 보여야 입지 개수가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을 때 이제 전국에서 할 때 여기는 전체분의 그 산업이에요. 그 산업은 부동산업이죠. 여기도 전체분의 그 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써보죠. 밑에 전국에서 전체분의 얼마 얼마 9배 그 산업은 어떤 산업이에요. 부동산 산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전국에서 부동산업 얼마 5배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얼마분의 얼마 900분의 5배 공 두개 약분할 수 있죠. 얼마 9분의 5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전체는 얼마 300 그 산업은 얼마 100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공 두개 떼면 얼마 3분의 1 이거 계산할 때 1 곱하기 9 맨 위와 아래를 뭐한다? 곱한다. 가운데는 모두 뭐한다? 나눈다. 나누기 3 나누기 5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0.6 0.6 이렇게 나왔대요. 1보다 작으니까 비기반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0.6 자 그러니까 입지개수 문제가 이상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계속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고 35회도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입지개수를 볼 때 중요한 건 문제 푸는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이것만 쓰면 계산기 누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표를 볼 때 좀 복잡하게 표를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 빠르게 그 지역과 전국을 이렇게 눈으로 묶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것들만 쓸 거야. 여기 있는 것들만 쓸 거야. 라는 게 탁 눈에 들어와야 돼요. 한번 또 보죠. 자 이렇게 나왔대요. 자 각 도시별 산업의 X산업의 입지개수가 2를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러니까 4번 문제인데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있을 때 X산업 왔을 때 입지개수가 1을 넘어선 걸 구해라.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A, B, C, D 4개가 있으니까 4개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값은 다 2개씩 나왔으니까 4개 다 안해도 답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 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해보죠. 자 산업은 무슨 산업? X산업.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한번 해석해보면 A 도시의 X산업의 입지개수를 구해야 되겠죠. 또 B 도시의 X산업의 입지개수를 구하고 어쩌고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먼저 한번 해보죠. 이렇게 나오면 A 도시가 어디 가야 된다? 위에 아래는 전국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전국과 A 도시를 묶어야 돼요. 눈으로 이만큼 A 도시 맞아요. 전국은 이만큼이죠. 그러면 이제 A의 입지개수를 구하려면 이렇게 연관지어서 우리가 식을 써서 계산기 눌러야지 라는 게 눈에 딱 보이고 해보죠. 전국은 얼마분의 얼마? 6250분의 3350이죠. 공 하나 떼도 되겠죠. 625분의 335 이렇게 하면 될 거고 A 도시는 전체가 얼마? 1000 그 산업은 얼마? 400 이렇게 쓰는 거죠. 전체분의 그 산업 전국에서도 전체분의 그 산업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공 두 개 때문에 얼마? 10분의 4 그럼 계산기에다가 4 곱하기 625 나누기 10 나누기 335 이렇게 하면 이게 값이 얼마일까요? 한번 해보면 4 곱 0.7 0.7 0.7 0.7 자 그러면 1보다 큰 기반산업은 아니죠? 저는 보기를 보니까 A는 아니에요. A는 아니고 A는 아니고 그러면 3번 4번 5번 있는데 다시 한번 또 보면 B도 해봐야 되겠네요. 자 B를 해볼 때 B는 좀 이 색깔로 보죠.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분의 B 도시 이렇게 써야 되고 전국은 6 2 5분의 3 3 5 그대로 쓰면 되겠죠. 얘 분의 얘니까 B꺼는 얘 분의 얘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B 도시가 이렇게 있으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공 두 개 때문에 얼마? 20분의 12 이렇게 쓰면 자 계산기에 12 곱하기 625 나누기 20 나누기 335 하면 1점 1,2 이렇게 나왔대요. 어 그럼 얘는 1보다 크네요. 그럼 얘는 들어가야 되겠네. 얘는 답은 아니고 그럼 이제 C와 D 중에 하나만 하면 되겠네. 여기까지가 가장 입지 개수를 많이 구했던 문제예요. 27에 나왔던 문제가. 그럼 이제 C도 한번 해보죠. C 도시의 X 산업의 입지 개수를 구하려면 전국은 똑같죠. 625분의 335 이렇게 될 거고 C 도시는 C 도시는 예 분의 전체 분의 그 산업이니까 공 하나 떼면 115분의 65 이렇게 계산하면 따다다다 누르면 1.05 이렇게 나왔대요. 아 그럼 얘도 일부 다 크니까 얘도 기반 산업이 돼야 라고 해서 답은 3번 이렇게 끝났던 문제예요. 3개까지만 구하면 됐었다라는 거죠. 야 근데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지 않아도 괜찮잖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연습을 많이 하면 야 결론적으로는 어 그러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얘는 입지 개수가 일보다 큰 값을 갖는 걸 찾아라 라고 했죠. 그럼 여기 있는 분모 값이 있고 여기 분자 값이 있을 때 얘가 얘보다 크다라면 일보다 큰 값이겠죠. 얘보다 작다라면 일보다 작은 값일 거고 그러니까 전국은 다 똑같이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25분의 335 값을 계산해 보니까 분모 있는 값 335 나누기 335 나누기 625 하면 0.536이 나와요. 얘 값은 얘 값은 0.536 에요. 그럼 일보다 큰 값이냐를 따지려면 여기는 값이 0.536보다 크냐 작냐만 따지면 되잖아요. 그럼 A건 뭘 봐야 돼? 1000분의 400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얘는 0.536보다 커 작아. 0.4니까 작죠. 얘는 아니야. 그럼 얘는 2000분의 1200 쓰겠죠. 얘를 보니까 0.536보다 커. 120 나누기 200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2 나누기 20 하면 그러면 얘는 맞겠네. 얘도 1150분의 650 하면 얘도 0.536보다 커. 그러니까 얘도 맞겠네. 1보다 크겠네. 얘는 21분의 11이죠. 그러면 11 나누기 21 하면 0.523이 나와. 536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 그럼 얘는 1보다 작겠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을 터득하려면 문제를 많이 풀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수학능력이라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사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풀어도 사고를 유하지 않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많이 풀어서 혹시 이런 문제가 비슷하게 나온다라면 그렇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제가 수학계 차원에서 설명해 드린 거고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자 얘도 한번 보죠. 최근에 나왔던 거 32회에 나왔던 거 한번 보죠. 얘도 보니까 좀 재수없게 생겼어요. 일단 입지개수는 마음이 좀 불편해 뭔가 좀 복잡해 보여 그죠? 뭔가 또 귀찮아 보여 계산하는 게 그것도 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내야 돼요. 자 이 문제를 보죠. 마지막 32회 나왔던 거 A지역과 B지역에서 입지개수가 입지개수에 따른 기반산업의 개수는 기반산업은 1보다 큰 값을 가져야 기반산업이 되겠죠. 자 A지역과 B지역의 모든 산업을 다 따서 보래요. 그러면 얘도 구해봐야 되고 얘도 얘도 구해줘야 돼.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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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아야 입지개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지개수를 구하는 거지 이 자료값을 쓰는 건 아니죠. 이 자료값은 그냥 어렵게 보이려고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건 쓸 건 아니에요. 다만 얘는 나왔어 입지개수가 얘도 나왔어 근데 얘는 1보다 작죠. 그러니까 얘는 기반산업이 아니에요. 얘도 1보다 작죠. 얘는 기반산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개를 구해봐서 얘가 1보다 큰 값이 몇 개가 있는지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4개를 구해야 되는 거냐라고 한번 접근해 보니까 여기도 3개까지가 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느닷없이 34에는 5개를 풀어봐야 답이 나오는 문제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재수없게 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한번 해보죠. 자 A지역에서 보죠. A지역에 기반산업이 기반산업이 아니니까 볼 필요가 없고 얘를 구해봐야 되겠죠. 자 A지역의 Y산업이 기반산업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럼 여기다 적어보죠. A지역의 Y산업의 입지개수를 따지려면 여기는 뭐 전국 여기는 A지역 이렇게 써야 되겠죠. 전국은 전지역이고 A지역은 A지역이잖아요. 이렇게 묶어서 A지역과의 입지개수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봤을 때 자 전국에서 전체분의 그 산업인데 산업은 Y산업을 물어봤잖아요. Y산업 Y산업을 먼저 예를 한번 풀어보면 전국에서 전체는 얼마 190 Y산업은 얼마 60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공안합되면 얼마분의 얼마 19분의 6 이렇게 쓸 거고 A지역에서 전체가 90 산업은 Y산업이잖아요. 30이니까 공안합되면 얼마 9분의 3 이렇게 적어놓고 계산기에다가 3 곱하기 19 나누기 9 나누기 6 하면 얘가 1보다 큰 값이 나타날 거예요. 1.05 이렇게 나왔대요. 1.05 그럼 얘는 기반산업이 맞네. 얘는 맞고 그리고 또 A지역에 Z산업도 구해봐야죠. A지역에 Z산업에 입주의 개수를 구하려면 역시 전국과 A지역을 써야 되는데 이제 Z산업을 대상으로 해야죠. Z산업 그러면 전국에서는 전체분의 그 산업이니까 얼마 19분의 5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여기에 19분의 5 A지역에서는 그 산업이 전체분의 그 산업이니까 얼마 9분의 3 9분의 3 9분의 3 이렇게 계산기에 누르면 1.26 이렇게 나왔대요. 1.26 얘도 기반산업이 맞네. 그럼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일단 A지역은 몇 개? 2개 A지역이 2개니까 A지역이 2개인 것이 얘 하나밖에 없네. 다행이네. 그럼 얘는 2개만 알아도 됐었네요. 이런 문제네. 3개가 아니고 여기까지가 나왔다가 이제 34에는 5개짜리 나온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2개나 3개까지가 최대였는데 5개짜리가 나왔으니까 이게 좀 다음에 나오면 4개짜리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3개나 4개짜리 구할 수 있으니까 원리만 알면 사실 이거 써놓고 계산기 누르는 거잖아요. 어려운 건 없어. 합격을 하냐 못하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연습할 때는 귀찮을 거예요. 분명. 아 귀찮아 귀찮아. 보기만 해도 뭔가 복잡해 보이고 별거 아닌데 사실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사실 손이 많이 가는 문제 유형은 아니지만 그래서 출제자가 자주 내려고 하는 거예요. 니들 귀찮아 하고 있었지. 그런데 막상 이런 문제를 시험장에서 내면 쉽게 하나 두 개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구하라고 내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당황해가지고 답이 하나 안 나오면 그냥 시간 뺏기고 틀리는 거예요. 그런 거 노리는 거예요. 출제가 귀찮은 것도 열심히 연습을 했느냐라고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합격은 많은 문제를 틀려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한두 개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 한두 개가 말 문제는 한 개가 있어요. 계산 문제를 좀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얘는 좀 못 배웠네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얘는 못 배웠지만 좀 고민했어요. 시간 남으면 좀 가르쳐주려고 했었는데 다음에 또 배우고 기회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배웠는데 한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보죠.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구하는 건 수요와 공급이 같다. 같을 때의 식을 만들어서 풀어내는 거였고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변하냐. 그래서 가격 뭐분의 변화율분의 양의 변화율이죠. 그래서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변화율은 어떻게 구한다? 변화값이 위에 가야죠. 뭐분의 기준분의 변화값. 기준은 최초값이나 중간값을 주어질 거다. 변화율을 구해서 대입해야 가격 탄력성 구할 수 있다. 거미지비로는 탄력성이 나오면 수탄이 크면 수렴명 함수식이 나오면 뭘 구해야 돼요? 기울기 크기를 구해야죠. 기울기 크기는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에서 기울기 크기 구해서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명 그래서 수탄 공기가 탁 나와야 돼요.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크면 수렴명이다. 라는 게 나와야 되고 소멸력법 7과 확률 모형을 계산하려면 첫 번째는 유인력을 각각 구해야 되고 두 번째 그걸 바탕으로 비율을 구해서 비율에다가 전체 소비자 수를 곱하면 대로는 소비자 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되고 정부현재가치가 물어보면 차 안 땡이죠. 금액 차이 개발 안 될 확률을 1 플러스 아래엔승으로 나누더라. 이게 떠올라야 되고 기대수익률은 가중평균이니까 표로 제시됐을 때 가로로 다 곱하고 세로로 더해서 나오는 값이 기대수익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중평균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은 LTV와 DTI를 이용해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규모를 정할 수 있는데 LTV로 대출액정할 때는 LTV 곱하기 가격 DTI로 구할 때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 상수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이죠. 이게 탁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자 입지개수는 만약에 A지역에 무슨 산업의 입지개수라고 나오면 여기는 누구 거 전국 거 위에는 A지역 거 A지역이 위에 가야 되고 아래는 전체 전국 거죠. 거기에서 전체분의 X산업 A지역에서 전체분의 X산업 이걸 법무수 만들어 놓고 계산기 눌러서 값을 구해서 일보다 크면 기반산업 이렇게 구하는 거죠. 여기까지 배웠어요.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처음 공부하실 분이 있다면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이제 거의 첫 출발이잖아요. 첫 출발에 이 정도 알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거예요. 작년 합격생이 제 수업을 보고 이제 합격하면 좀 아쉬움이 있어. 내내 공부하다가 수업을 안 들으니까 허전해. 그리고 또 좋아했던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하는지 또 기웃기웃 하면서 또 수업도 들어요. 그러면서 들어보면서 저 얼마 전에 이제 합격생을 만났는데 아 이분은 왜 이렇게 다 일찍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그래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번도 어려웠고 35회도 분명히 확 드라마틱하게 쉬워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하거나 좀 더 어려워질 것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부터 공부 시작했으니까 어렵게 나오더라도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게 대비하는 게 우리 목표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하라는 대로 오늘은 하라는 건 뭐냐면 집에 가서 복습해야 돼요.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복습하셔야 되고 잠깐 좀 소개 좀 하면 심기일전이라고 제 밴드에서 무료 강의가 있어 유튜브로 라이브로 진행하는 건데 이건 이제 공부 좀 더 하고 싶다. 학교는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참여하시면 되고 3시부터 5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3시부터 5시 반까지 진행하는데 뭐 또 몰라요. 6시 될지 어쩔지 모르고 3시부터 진행할 거다. 지난주에 했던 데 기준영점 위력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제가 그때 심기일전 때 조만간에 잡아서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좀 급하게 잡았고 가격 탄력성을 배웠지만 수요의 탄력성 교차 탄력성 얘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먼저 좀 수업 중에 설명 안 했지만 소개를 시켜줄 거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좀 관심이 있으면 듣고 제시생이라면 시간 되면 들으면 좋을 거예요. 분명히 수업 중에 자세히 못해줬던 애들 같은 거 기출 문제 같은 거 많이 소개시켜주면서 자세히 풀어주는 수업이니까 밴드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다. 수고하셨다. 감사하다. 자 고생하셨고 앞으로 열심히 즐겁게 기사 문제 포기하지 말고 풀었던 거 또 풀고 가면서 즐겁게 공부하시기 바라요. 고생하셨습니다.